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귀포 향토오일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상인들이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행사는 어떤 내용이시죠? 우리 간대 프로듀특기에서 만든 행사입니다. 지금 이 김장을 담가서 부류이웃들에게 나눠주는 행사네요. 네 우리 고객도 되고 네 고객들에게 오늘 몇 폭이? 오늘 전체 430폭입니다. 아 그럼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요. 네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데요. 아 이게 그 부류이웃들에게 지금 다 배달 전달이 되는 거예요? 네 평소 서귀포 오일장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나요? 네 지금은 많이 오십니다. 아 시민들도 오고요? 네 계속해서 그러면 매출이 늘어나는 건가요? 그렇죠. 전해보다는 우리 환경도 좋아지고 상인들 의식도 좋아지고 친절하고 깨끗하고 물건도 많고 우리 환경이 이남에서도 최고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어떤 걸 오일장에서 파시는데요? 저는 건어물입니다. 멸치, 미역, 다시마, 한치, 준치. 전 세계적인 건어물을 올장에서 다 팔고 있습니다. 없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여기 주차는 좀 편리하게 되어 있나요?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주차타워도 이번에 생겼고요. 네 주차는 한꺼번에 동시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맛있게 김장 김치를 담고 계신데요. 네 어떤 마음으로 담고 계세요? 좋은 마음으로 김장 나누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네 김장 김치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지금 김장 담고 계신데요. 고기는 맛있는 걸 삶으시는 것 같네요? 네 제주산 흑돼지. 흑돼지는 아니고 너무 빛나 김장. 흑돼지는 아니고 우리 여기 국가원에서 파는. 김장 담그기 행사가 끝나면 이 고기를. 아니 중간에 이제 식사 시간에 같이 견디려서. 아 맛있겠네요. 아 맛있겠네요. 아 맛있겠네요. 네네 드시러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귀포 울시장의 문화관광용시장 육성사업단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 저희 중소기업청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고. 네. 저희 서귀포 향토 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사업단이 끌어져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투멍 장터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투멍 장터는 서귀포 향토 울시장 안에서 상임에서 소득되어서 하고 있고요. 네. 투멍 하고는 저희하고 별거에요. 육성사업단. 네. 예.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서귀포 향토 울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랑의 김장김치의 나누기 행사에 지금 여러분들 고생하신 모습 담아봤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영상 제공yanun